나와주세요. 뭐야? 뭐야? 진짜로? 박정아 씨. 진짜 놀랐어요, 그렇죠? 생각도 못했거든요. 전혀 놀랐어요? 네. 지연 씨와 박정아 씨 두 분은 얼마 만에 만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달고나 촬영을 하고. 달고나를 제가 촬영할 때 지연 씨가 정말 깜짝 놀라게 등장을 해줬어요. 지금 제 옆에는 정말 반가우신 분이 나와 계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언니? 어, 잘 지냈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언니. 그러니까 나도 네가 거기 있는 게 신기해. 그때도. 그때는 지연 씨가 정말 활동을 한참 쉬고 있었는데도 그 방송 때문에 나와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주 연락은 못하죠, 솔직히? 각자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내기 골프 하나로 너무 바빴고요. 언니는 또 드라마 하느라고 너무 바빴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서로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연락이 뜸할 뿐이지 다시 보면 너무 반가워요. 그럼요. 그래서 양세용 씨가 그런 마음을 참 잘 알아서 저한테 연락을 한 번도 안 해요. 같이 강심장을 한 지가 벌써 5개월째인데 한 번도 연락을 안 해요. 그거는 안 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안 친해서 그런 거예요. 연락하기 싫어서. 진짜. 네. 네. 저도 성격이 좀 무심한 편이라서 사실 연락을 그렇게 다들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워낙 가족처럼 아침에 눈 뜨면 만나고 자기 전까지 항상 같이 있었고. 그렇죠. 붙어 있었죠. 그리고 사이렌 울리는 산에서 정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니면서 같이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끔씩 봐도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주얼리 탈퇴할 때 멤버 간의 불화설 그다음에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뭐 진짜 그땐 치고 낫고 싸워서 이렇게 얘기하겠어. 물어보는 자체가 뭐. 지난 일이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얼마나 이렇게 친한 쪽 연기를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그래. 그래. 박지원 씨. 네. 진짜 지연 씨가 그 활동할 때 많이 좀 힘들어했나요 건강. 틈만 나오면 계속 병원에 갔었다고. 정말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때 이렇게 최악이라도 하면 우리 그 활명수라고 하잖아요. 소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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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이면 생방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쓰러져 있었어요. 아이고. 이 분해 능력이 없어요. 그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어가지고. 갈수록. 그리고 자신도 이렇게 하면서 팀한테 도움이. 내가 혹시 패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모습조차도. 되게 안쓰러웠고. 그렇죠. 10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죠. 지연 씨가 주얼리 탈퇴한다고 했을 때 다른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많이 섭섭해하기도 했고. 멤버 교체를 자주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다 또 우리 팀이 깨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죠. 근데 지연 씨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한테도 얘기를 했을 때. 이미 본인 마음에서 정리를 끝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너의 생각을. 존중하나. 존중할게. 잘하고. 제가 한 번 방송에서 주얼리는 원년 멤버가 최고지어라는 멘트를 해서. 지금 현재 주얼리 멤버들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 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요 원년 멤버 그대로. 저희 주얼리가 딱 10명이에요. 야 소녀시대 소녀시대. 저희 주얼리가 딱 10명인데. 다 같이 딱. 같이 한 무대에 올라서. 그때 시절에 같이 했던 멤버들과 함께 현존에 있는 우리 주얼리 동생 예원이나 쌤이. 주얼리 은정이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무대에서 같이 해보면. 저희가 소녀시대보다도 쪽수가 많습니다. 쪽수. 인원상이라. 전문용어 쪽수. 쪽수가 많구나. 열풀이성 얼마 전에 찍어두면 난리나. 아. 몇 년 됐지? 주얼리가요? 저는 12년 됐습니다. 11년 됐습니다. 오래됐네요. 12년이면 그 기념 공연을. 주얼리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역시 아우. 계획자야. 역시 부모 계획자다. 주얼리 계획자. 뭐 리턴 투 주얼리 딱 그래서. 지금. 지금. 지금.